수술 끝냈을 때는 마취하고 딱 뛰어났으니깐 목이 말라버려가지고 아픈 거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두 달 동안에 말 안 하는 거 힘들었었던 것 정도하고 그 외에는 기침 대안이나 그런 거 생활하다 보면 제가 비염이기도 하고 인간이 코가 민감해서인지 재채기도 자주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생활 조심하다보니까 의외로 큰 문제 없이 두 달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알게 될 것만 같다 햅쌀, 밤, 포도뿐만 아니라 대추, 여러 가지 떡, 크고 작은 과일들을 맛볼 수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